한일화해와 평화플랫폼이 오늘 일본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19일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일화해와 평화플랫폼 한국운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홍정 교회협 총무는 기자회견문에서 일본의 평화헌법 개연 시도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이라며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시민들과 연대해 매달 19일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화해와 평화플랫폼은 지난 2020년 7월에 발족해 일본 평화헌법 유지, 동아시아 비핵화 지대와 군축 등 연대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YMCA 전국연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